찌뿌둥한 아침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인 1939년 그리고 여긴 캘리포니아 베이시티죠 모름지기 탐정은 블라인드로 밖을 봐줘야 오늘의 의뢰는? 갑자기 사라진 애인 찾기 캘리포니아의 애인 니코 피터스는 영화판에서 소풍 건네주는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나저나 남편이 있다는데요 부인이 돈이 많으시다네요 옆집 노인 등장 엄청난 카사노바였군요 단서가 하나 생겼죠 멕시코 사람 심지어 피터스는 경찰서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는데 그렇게 사라진 니코 피터슨이 죽었다 실종과 교통사고의 연결고리는 도대체 뭘까요? 뭐 일단 현장에 가봅니다 문전 박대 경찰 친구 소환 넌 테이크니였으면 죽었어 인마 다들 뭔가 쉬쉬하는 분위기 그리하여 케빈 디씨 부인의 집으로 와보는데 갑자기 누구긴 누구야 탐정이시 너도 테이크니였으면 죽었다 자 꺼지기 전에 일 좀 합시다 회상 Q 사실 케빈 디씨 부인은 멕시코에서 니코를 봤었죠 자 이제부터 주목 이 니코라는 인물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연타석에 의뢰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 탐정 말로는 어? 안잡어? 어쨌거나 구미는 당기는 건이니 니코의 납골당으로 와보는데 웬 여자가 튄다 아니 형님 이걸 못 잡아요? 아니 형님 이걸 못 잡아요? 의심스럽죠 But that stiff Peterson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had Peterson's wallet in his pocket plus he was identified at the scene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For you The manager of the club Floyd Hanson and by the Los Angeles County Coroner who's a member Capsta I'm Floyd Hanson the manager What can I do for you Mr. Marlow? Who's your employer Mr. Marlow? 계속 빙빙 돌리셔. 아 이제는 또 여동생이 있어요. 지폐 한 장 꼽고 입장. 자 영화에선 진귀한 액션 시작. 빼샤. 내가 인마 테이큰해서 몇 놈을 죽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우리도 답답하니 말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예 니코의 집으로 가버리죠. 문 따고 슬롱슬롱. 뒤에 니코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아니 또 괴한 등장. 테이크는 아저씨에게 현장을 맡기고 니코의 동생은 튑니다. 아따 잘 뛴다. 18년대 숄더테크. 영화 48분이 지나서야 나오는 의문의 이름 세레나. 곧 말로는 진정한 사건의 최종 국면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KBTV에서 영화 탐정 말로를 감상해 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본 정통파 탐정 추리극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김혁혜의 닷속 감정적인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혁혜의 닷속 감정적인 리뷰였습니다.